퍽 kilowatt 엘리스 3사 용어싸 꼭 복습 잘 해주세요 복습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챕터 2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2 시제 파츠인데 시제 파츠가 영어에 시제가 몇 개 있대 가환아? 세 개? 뭐랑 뭐? 뭐랑 뭐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거기 그 54번하고 53번 아니다 아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58번 아래에 여백이 있잖아 58번 아래에 여백이 있지 거기다가 같이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지금은 언제야 현재 내일은 언제야 미래 내일을 미래라고 할게 어제는 언제지 과거지 시작 끝 이라고 하기에는 영어에는 이제 시제가 좀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 자 지금 설명 듣는 것 같고 고등학교까지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이 완료 시제라는 게 없는 얘는 독특하게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이 기간을 또 이제 얘는 하나의 시제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끝난다고 해서 혹은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현재 완료라고 해요 현재 완료라고 해요 제가 그리는 건 같이 그리세요 그리고 현재 완료는 영어에서 이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 have 했다가 pp 쓰자 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pp라고 써요 그럼 봐봐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지 그럼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미래 완료라고 해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고 해요 미래 시제는 우리가 그냥 윌만 붙이면 돼요 윌이나 아니면 윌 대신에 쓸 수 있는 비 고잉 툴을 붙입니다 비고잉 툴 그래서 미래 완료도 똑같아 어쨌든 미래이기 때문에 윌이 붙고요 그 다음에 have pp라고 씁니다 have pp have pp 근데 이 영어에는 영어에는 현재 완료랑 미래 완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당연히 현재 완료 있고 미래 완료 있으면 무슨 완료도 있을까? 과거 완료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영어에는 또 이제 대과거라는 애가 있는데 대과거라는 우리가 시제로 카운팅하지 않아 왜 시제로 카운팅하지 않냐면 내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중요한 설명이니까 자 5분 전 시제 언제죠? 과거죠 그럼 5분 전을 기준으로 10분 전은 언제지? 걔도 과거지 그치 근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5분 전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옛날이라는 게 있잖아 더 옛날을 우리가 바로 대과거라 그래 더 옛날을 우리가 대과거라 그러는데 근데 이 대과거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왜 시제로 카운팅을 하지 않냐면 이 대과거는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봐봐 지금 기준으로 조선시대 잡으면 조선시대는 과거야 근데 어제 기준으로 조선시대 잡으면 어제도 과거고 조선시대도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더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대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시제로 카운팅하지 않지만 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을 우리가 바로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해브라는 애를 과거 형태로 써서 해브라는 애를 과거 형태로 써서 우리가 이제 응 그래 과거 완료는 해브 pp 말고 우리가 헤드 pp로 쓰자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제가 6개가 끝났습니다 그쵸 과거 현재 미래 대과거는 카운팅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이 완료 시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시제라는 것도 있어 진행 시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진행 시제라는 거는 그냥 이러는 거야 야 뭐해 뭐해 어 야 나 지금 롤하고 있어 바빠 끊어 I play low 나는 롤을 한다 괜찮죠 그쵸 물론 이제 요즘 급식 친구들은 발로란트라는 그 잿미니 게임을 많이 하던데 근데 이제 이 I play low 얘는 나는 롤을 하는 중이다 를 좀 이렇게 써보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주어에다가 비동사를 일단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play 쓰는 게 아니고 playing 이라고 쓰는 거야 playing 그 다음에 목적어 그대로 롤 봐봐 나는 롤을 한다 나는 롤을 하는 중이다 같아 달라 뜻이 완전 다른가 그렇지 않지 똑같은 의미지 나 롤한다나 나 롤하는 중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는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비동사 했다가 비동사 했다가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서 쓰던 이걸 우리가 이제 진행 시제로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됐죠 그리고 봐봐 I play low이나 I'm playing low이나 그렇게 의미 차이가 크지 않거든 의미 차이가 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 시제를 뭐라고 하냐면 진행 시제를 우리가 아하 강조하는 거구나 강조라 그래요 진행을 우리가 강조라고 해요 됐죠 그럼 나 선생님 과거 진행 쓰고 싶어 오케이 과거 진행 쓰고 싶어 비동사 과거 형태를 써야겠네 비동사 과거 형태 어떻게 쓰나 was나 were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ing 붙여주면 그냥 이게 과거 진행이야 이게 과거 진행 됐어? 현재 진행 어떻게 쓰나? 응 현재 진행 현재 형 비동사 m, r is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제 ing 붙여주는 게 바로 현재 진행이겠지 그럼 미래 진행이라는 건 어떻게 쓰나? 미래 미래 시제니까 일단 will 붙여주시고 will이라는 조동사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 집중해 조동사 뒤에 뭐 나와? 동사 원형 그럼 will에다가 b 붙여주고 거기다가 ing 붙여주면 이게 뭐 미래 진행이지 뭐 어려울 게 없다고 됐어? 됐어 이래서 시제가 끝나요 이래서 시제가 끝나요 이래서 시제가 끝납니다 됐죠? 그럼 봅시다 결국에는 시제라는 게 카운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딱 정해졌어 잘 봐 첫 번째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결정할 거야 첫 번째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결정할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뭐를 결정할 거냐면 완료 시제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완료를 안 쓰면 그냥 과거 완료를 안 쓰면 그냥 현재 완료를 안 쓰면 그냥 미래 네 그 다음 진행 시제에 사용할래 안 할래 를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과거 그래서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 개수를 세봤더니 3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완료 쓸래 안 쓸래 두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진행 쓸래 안 쓸래 두 가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지? 12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몇 개다?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2개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해 됐어? 알겠지? 영어의 시제는 몇 개다? 12개다 12개다 영어의 시제는 12개 이렇게 하면 시제 설명 끝났습니다 필요한 필기 있으시면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시제 설명 끝났어 이거 갖고 계속해서 장난치고 응용해서 써먹을 거야 이거 하면은 우리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편하게 공부할 거니까 이것만 좀 잘 체크를 해놓읍시다 알겠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시제라는 걸 어떤 경우에 한번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고 거기 한번 체크해봅시다 현재 시제라는 거는 언제 쓰나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봐봐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나와있네 현재나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형광펜 현재 시제는 현재나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선생님 미래 시제가 있는데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표현을 하기도 하나요? 그 아래의 뜻 볼게요 형광펜 미래를 뜻하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 가까운 미래에 정해진 일정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제 미래 표현이랑 같이 쓰일 수도 있어 미래 표현이랑 같이 쓰일 수도 있다 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시제에 해당되는 애들은 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제에 해당되는 애들은 보겠습니다 Your idea sounds great 너의 생각은 사운즈 뭐 뭐 하게 들리다 인간의 지각 동사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자 끊어보자고 너의 생각은 어떻게 들린다? 내가 훌륭하게 들린다 됐어?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greatly 이렇게 나온다니까 greatly 왜 그런가 봤더니 해석상 왠지 부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Your idea sounds greatly 왠지 훌륭하게 들린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승현쌤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거운 거지? 어디 사람 해? 빨리 죽어 가 이게 지금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나눠줘 나눠 먹어 똑같아 다 메뉴 통일시켰어 뇌اع 저기 하나 없어? 잠깐만 몇 개지? 10, 10, 11, 13, 14, 15, 16, 16 17, 17, 16... 아하 카운팅 잘못했네 왜? 14명이요? 한 명 부족해? 네 한 명은 끝나고 사줘, 그럼 그냥 오케이 오케이 못 받은 사람? 누구야? 다음에 못 받았어? 다음에 내가 끝나고 사줄게 알겠지? 끝나고 따라와 내가 춘쌤한테 갯수 맞춰서 샀는데 춘쌤이 잘못 사놨어. 미안해. 잘 끝나고 사줄게. 따라와. 너희 그거 먹어? 버블티? 그 안에 들어간 버블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1교시 하다가 너네 이 와꾸를 봤더니 너무 다 쩔어서 뒤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서 쉬는 시간에 아마스빈으로 뛰어갔어요. 쉬는 시간에 아마스빈으로 뛰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주문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이 좋아하면서 쿠폰 주더라? 사장님이 좋아하면서 쿠폰 주던데? 아무튼 저는 그 안에 들어간 버블 안 먹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 무슨 맛으로 먹냐 희상아? 씹는 맛, 씹는 맛. 씹는 맛? 씹는 맛? 어. 그럼 먹으면서 들읍시다. 다행히 내가 끝나고 사줄게. 따라와. 끕읍시다. 그레이틀리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레이틀리라고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가 여러분들 혹시 애슐리라고 알아요? 가봤어요? 네. 애슐리 요즘 얼마니? 몰라요. 몰라요? 가봤다 왜?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애슐리 알바를 했어요. 고3 수능 끝나고. 고3 수능 끝나고. 고3 수능 끝나고 애슐리 알바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메뉴에 그 뭐 망고 들어가고 막 용과 들어가고 막 뭐 키 같은 거 들어가고 막 버블 샐러드라는 메뉴가 있었어. 그 버블이 이 버블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번 먹어보니까 이 버블 맛이 너무 고무 같아서 그냥 바로 뱉었어요. 맛없지 않아? 그거 뭔 맛으로 먹어요? 맛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입맛과 내 입맛은 달라. 그치? 내 입맛은 다르겠지. 맛있어요? 예. 맛있대. 무슨 맛이야 다순마? 몰라? 그냥 약간 그 코코팜 안에 있는 젤리 먹는 맛인가? 대답을 하세요. 어때요 은서야? 그런데 설탕에 찢으면 맛있어요. 설탕에 찢으면 맛있어요? 아니 이거 설탕에 이렇게 해놓고 넣어버려요. 네. 맛있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행히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공차가자. 알겠지? 아 그래.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합시다. 51번. 51번. 51번 한번 해볼까? 잘 봐. 이게 이제 현재 시제인데 미래를 나타낸 경우죠. 현재 시제인데 미래를 나타낸 경우. 잘 봐. 기말고사가. Final Exam 하면 기말고사에요. Final Exam. 기말고사가 시작한대. 기말고사가 시작한대. This Wednesday. 다시 한번. 문장 맨 앞이나 맨 앞에서 나타낸 표현은 내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부사라 그랬지. 이게 가로를 묶어.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한대. 기말고사가. 기말고사가 이번 주 수요일이 시작한대. 기말고사가 이번 주 수요일이 시작한대. 이번 주 수요일이 언제야? 미래지. 미래인데 지금 뭐로 썼어? 현지시를 썼지. 거기다 쓰세요. 예정된 미래. 예정된 미래라고 쓰세요. 예정된 미래. 그러니까 예정된 미래. 좀 더 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미래 시제로 쓴다. 미래 시제로. 51번. 51번. 됐지? 52번. 자 시제 파츠는 상대적으로 다른 파츠보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시험 문장들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거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He needs help.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쵸? 뭐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의 수학, 홈워크. 수학 숙제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대. 됐죠? 여기서 이제 위드라는 애를 뭐뭐와 함께라고 하면 안되지. 뭐뭐에 대해 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에 대해. 위드. 전치사. 뭐뭐에 대해. 53번 볼까? The Train for Busan. 부산행열차. 부산행열차. 부산행열차는 떠나요. 언제 떠나요?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떠난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떠난데 떠났어 안 떠났어? 아직 안 떠났지. 근데 왜 현재 시제? 확실한 미래. 예정된 미래는 현재 시제로 쓸 수 있어요. 예정된 미래는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 1번과 2번 한번 해보세요. 그 아래 체크업 테스트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그 동사가 현재를 나타내는지 미래를 나타내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은 현재를 나타내는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돈도 썼는데 대답 좀 해줘. 현재야 미래야. 현재. 그치 현재. He seems kind. 그는 친절해 보이고 and 세모 치시고 friendly. friendly는 무슨 뜻? 친근한. 친근해 보여요. To everyone. To everyone. 모두에게 친절하고 친근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 The department store sale. 그 백화점의 sale. 판매는 까지가 주어. 백화점. 여기서는 이제 세일이 판매가 아니라 그냥 세일이 맞겠네요. 세일. 세일은 언제 끝난다? ends. 얘가 동사가 되는 거지? next week. 가로를 붙고.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은 미래. 그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품사가 부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음 주라고 했는데. 현재 시대로 써놨네. 얘는 미래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고. 왜 현재 시대로 썼어? 그치. 예정된 미래. 예정된 사실이니까. 현재 시대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형광펜. 반복적인 일. 습관. 일상. 언제나 사실. 과학적 현상. 진리. 속담. 이런 것들 다. 현재 시제. 이런 것들 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해보자. 54번. 그는. 가끔씩 깨물어. 뭐를 깨물어? 그의 fingernail. fingernail 뭐야?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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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을 깨문다. 습관 나타내는 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55번. 잘 봐. 태양은. 떠요. 동쪽에서 떠서. and. 세모. set. 저물어요. 어디서요? in the west. 서쪽에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뭐를 나타내는 거야? 사실을 나타내는 거지. 팩트를 나타내는 거죠. 팩트를 나타내는 것들은 현재 시제. 55번. 56번. Do you often get? 유가 주어. 개시 동사. 됐죠? 콜즈 목적어. 너 자주 감기 걸리니? 그냥 물어볼 때 그냥 뭐 현재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in winter. 겨울에. 그냥 평상시에 습관이나 상태 같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써 놓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57번. 나는 검토한다. 리뷰. 검토한다. 동사. 뭐를 검토해요? my daily. 나의 매일매일 to do list. 해야 할 일을요. in my planner. 내 플래너에 있는 매일 밤. 이렇게 되겠네. 됐죠? 나는 뭐를 검토해? 내가 매일매일 to do list. 해야 할 일을 검토한다. in my planner. 플래너에서 매일 밤. 57번. 고생하셨고. 5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펜 전체 치세요. 58번 형광펜. a stitch in time save nine. 그렇죠? a stitch in time save nine. 형광펜 치세요. 형광펜. 무슨 뜻이야? 희상아?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너 이거 한 거 아니야? 스티치. 스티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무슨 뜻이야? 바느질하다. 스티치가 바느질하다죠. 그쵸? 바느질하다. 자, 직역해볼까? a stitch in time save nine. save nine. 바느질하는 것이 굴을 지켜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본인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네이버 사전이 있다 손. 그쵸? 그치. 자, 오늘 미션 나갑니다. 지금 다 핸드폰 있죠? 그쵸? 네이버 사전 까르세요. 지금. 네이버 사전 까르세요. 까세요. 까세요. 네이버 사전 까르세요. 네이버 사전 까시고요. 그 메인 사전 페이지를 영어 사전으로 설정합니다. 메인 페이지를 영어 사전으로 설정합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싫어? 저 깔아져 있어요. 깔아져 있어? 네. 켜봐. 응. 이거 쳐봐. 여기요? 쪼봐. 문장 전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사전에 이거 검색하세요. 스티치 타임. 세이브 라인. 빌리베 검색했어? 알겠는데 데이터가 늘어나고. 이 공부를. 속담 같은 거에요? 네. 속담이죠. 속담이죠. 다 깔았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네이버 사전 많이 써야돼. 응?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어 시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생이면 네이버 사전은 꼭 써야돼요. 영어 사전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그 여기 나와있는 문장 전체가 프로벌브. 프로벌브가 속담 격언이야. 속담 격언이야. 속담 격언은 우리가 직역하면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티치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느질이래. 바느질이 구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 뭐라고 나와있어? 한 번이 아웃 바느질을 던다. 여기서 이제 세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적으세요. 구하다가 아니고 모면케하다 라는 뜻이야. 모면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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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때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인타임이 무슨 뜻이라고? 제때에. 제때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됐지? 제때에 바느질을 하는 것이 뭐를 모면케 해주는 거야? 9. 9를 모면케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그냥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한 번 해버리면 나중에 안 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들 보통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어? 그냥 그날그날 복습한 거 수업 끝나면 끝났다 하고 그냥 집 가서 도망가잖아. PC방 가고 코너 가고. 그러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복습하시면 다음에 또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오늘 조금 귀찮다고 하더라도 복습하시라고. 됐죠?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또 안 해도 되잖아. 왜? 안 까먹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내가 명사의 역할이 뭐야? 이건 이제 내가 하도 많이 반복해서 대답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여기서 대답 막히잖아. 복습을 오늘 잘 해놓으시면 이제 다음에 대답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지. 우리는 항상 이제 영어 개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다뤘던 거는 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제때에 한 것이 구를 모명케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제때에 하면 쓰세요. 제때에 하면 나중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야. 제때에 하면 나중에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항상 편입학원에서 지나간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후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부탁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입시하고 딱 바로바로 20살 때 대학 가셔야지 20살 때 21살 때 막 재수학원 다니고 삼수학원 다니시고 그러면 안 좋아. 알겠지? 그냥 차라리 지금 조금 귀찮고 피곤해도 지금 마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58번 고생하셨습니다. 속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제. 내가 앞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사전이랑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셔야 돼. 알겠지? 이거는 니네 앞으로 계속 쓸 거야. 대학교를 가서도 토익을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쓰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기지 말고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귀찮다고 하더라도. 58번 끝. 그 다음에 5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9번. 이번에는 시제가 뭐로 나오는가 봤더니 I. 주어. Charged. 충전했어요. 뭐를 충전했어요? 내 핸드폰을 어제 충전했어요. 그쵸? 내 핸드폰을 어제 충전했다. Charged는 동사로 충전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충전했다 가 되시는 거겠죠. 알겠지? 그 다음 60번. 내가 보여줄게. 뭐를 보여줄게. 너에게 내 새로운 운동화를 보여줄게. 다음에 next time.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가로를 묶고. 되셨죠? 61, 62 한번 해보시고. 아래에 나와있는 1, 2, 3번 한번 빈칸에 들어갈 거 골라보세요.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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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까 61번 61번 해보자 미스 강은 가르쳤다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소셜 스터디 소셜 스터디가 뭐야 사회학 알겠지 사회학을 가르쳤다 지난 시메스턴 뭐죠 학기에 지난 학기에 저번 학기에 사회학을 가르쳤다 사회학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62번 62번 he will do well 그는 잘 할 것이다 do well은 무슨 뜻이야 잘 해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 잘 해낼거에요 on the exam 내일 있는 시험에서 잘 해낼 것입니다 됐죠 두는 일형식 그냥 하다 하다 두가 이제 일형식일 때 뜻이 여러가지가 있죠 첫번째 그냥 하다 라는 뜻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일형식일 때 또 무슨 뜻이 있어 써놓으세요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잘 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어 동사 hard 선생님이 있는 부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hard는 부사야 부사 전면구 부사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죠 62번 됐어?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있는 거 1번 체크업 테스트 시켜보겠습니다 희선 테이크 쓸래 윌 테이크 쓸래 네 테이크 쓸래 윌 테이크 쓸래 윌 테이크 윌 테이크 맞아? 테이크일까 윌 테이크일까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나는 테이크 워크 하면 무슨 뜻이야 걷다라는 뜻이야 걷다 산책하다 테이크 워크 걷다 산책하다 나는 산책을 한 대 인 더 파크 공원에서 언제 형광펜 디즈 데이스 요즘 잘 봐 요즘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 언제 나타내는 거지?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윌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돼 틀릴 수 있어 다 못해 다 똑같아 내가 볼 땐 잘 안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It was 쓸래 윌 비 쓸래 was는 과거 윌 비는 미래 희선아 뭐 쓸래? 윌 비 근거는요? 근거는 뭐예요? 형광펜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미래가 적절하겠네요 그쵸?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미래 시제가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 3번 finished 과거 will finish 미래 가원 finished will finish 뭐 쓸래요? finished 근거는요? 그쵸 2 hours ago 2시간 이전 2시간 이전 2시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맞겠죠? finished 시제 easy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 얘들아 오늘 우리 현재 진행까지 과거 진행 미래 진행까지만 할게 이거 금방금방 끝나 알겠지?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해석을 해보면 He is a typing an essay 그는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력하는 중이다 right now 지금 당장 이란 뜻인데 근데 내가 이거 현재 진행 말고 He types on essay 라고 써도 맞아 틀려? 맞아 그래도 괜찮아 알겠지? 내가 진행 시제는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 아까 시제 설명할 때 했잖아 나 롤 한다 롤 하는 중이다 의미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그랬죠? 진행 시제라는 건 결국엔 뭐를 나타내는구나? 강조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써나 까먹지 말고 강조 결국엔 진행 시제라는 건 강조를 나타내는 거야 그는 지금 에세이를 타이핑하는 중이다나 타이프한다나 똑같단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잘 봐 64번 나는 보통 일어난다 6시에 요즘 일어나는 중이다나 일어난다나 똑같은 말이잖아 알겠지? 진행 시제는 의미가 없어 헷갈릴 필요도 없어 알겠지?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야 됐어? 그 다음에 65번 너 지금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 맞아 맞아 I'm looking for feel looking for feel looking for 제발 look for를 그냥 써봅시다 look for look for 명사하면은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찾다 원래 동사 쓰면은 원래 동사 쓰면은 I look for가 맞는데 얘를 이제 진행형으로 바꿔주려고 I에 어울리는 비동사 M 집중 I에 어울리는 비동사 M 그 다음에 look에다가 I인지 붙여가지고 I'm looking for 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를 찾고 있어요? 정보를 찾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I'm private tour 개인 여행에 대한 개인의 여행에 대한 집중 멍때리지 마 집중력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젠민이들 개인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66번 봐봐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삽니다 but 역세모 근데 나는 여기 사는 중이에요 나는 서울 사는데 여기 사는 중이야 부산에서 언제? 올해에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출신이 서울 사람이고 집도 서울에 있지만 올해에는 부산에서 사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쵸? 66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67번 These days These days 무슨 뜻을? 해석 어떻게 해? These days 요즘 요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가로붙고 비디오 게임은요 뭐가 되고 있습니다 잘 봐 선생님 진행형은 형식을 어떻게 분석하나요? 비동사가 나온 게 아니고 얘가 원래 동사잖아 become 됐지? become 그럼 이 형식이지 됐어? to close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형 진행형은 몇 형식인지 어떻게 분석해? 동사를 진행형으로 바꾼 게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그냥 여기 얘를 보면 될 거 아냐 얘 이해돼? 그러니까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되다라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잖아 해볼게 요즘 비디오 게임들은 되고 있어요 매우 가까워지는 중이다 뭐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to reality reality 다소음 reality 무슨 뜻이야? 모르면 써놔야 돼 알겠지? 모르면 써놔 현실 쓰세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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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 68번 그 위에 한번 볼게 현재 진행은 결국엔 미래를 뜻하는 부사와 함께 쓰여 확정된 미래 형광펜 결국엔 똑같아 우리 아까 현재 시제 볼 때 예정된 미래나 확정된 미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서술이 가능하다 그랬지 현재 진행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래 이야기 할 수 있어 알겠지 현재 진행도 그냥 마찬가지로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리 써놓는 거야 확정된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68번 I'm making a presentation 이거 잘 봐 나는 make a presentation은 발표를 만든다가 아니고 발표를 하다예요 써놓으세요 make a presentation 발표를 만든다가 아니고 발표를 하다야 하다 발표를 만들다가 아니고 발표를 하다야 발표를 하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발표를 만드는 중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 언제? 이번 주? 금요일에 어?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면 결국엔 미래 표현인데 왜 현재 진행 시제로 썼나요? 왜 현재 진행 시제로 썼어? 예정된 거 확정된 거 내가 현재 진행이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해됐어? 떨구지마 68번 그 다음 6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give a ride 무슨 뜻이에요? 태워주다야 써놔 give a ride 태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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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a ride 태워주다 그래서 그녀가 날 태워줄 것이다 어디로요? to the station 역으로요 됐죠?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는 내가 그냥 미래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아까 미래 쓸 때 내가 미리랑 be going to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be going to는 그냥 미래 그 다음 70번 잘 봐 70번 별표 하나 이것도 해석을 절어버려 그럼 이따 줘 지금 봐 칠판 70번 봐봐 이거 we are living on vacation next week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해석시켜보면은 우리는 떠나는 중이다 라고 해버려요 우리는 떠나는 중이다 라고 해버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잘 봐 지금 얘는 이 next week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음 주 다음 주라는 표현이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이야기야? 얘는 미래 이야기가 되는 거야 미래 이야기 미래 이야기 됐어? 미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봅시다 we are living on a vacation 우리는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예정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래 가능하니까 떠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간다 라는 말을 현재 진행으로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휴가 간다 라는 말을 현재 진행으로 써놓은 거야 됐지? 71번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아래에 나와있는 1번 2번 현재인지 미래인지 한번 해봅시다 아래에 나와있는 이야기가 현재인지 미래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1번 take on umbrella it is raining outside 예 현재 입이래요 현재지 밖에 비 온다 이때 이 이슬 무슨 이시라 그래?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해석해 안 해 해석 안 해 아래 and it's coming to my home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잘 봐 the day after는 뭐 뭐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the day after는 뭐 뭐 다음 날이라는 뜻이야 그럼 투모로우가 내일이지 그럼 the day after 투모로우는 무슨 뜻이겠어? 어려워?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 너네 천국 사람이야? 투모로우는 내일이란 뜻이죠 그럼 the day after tomorrow는 무슨 뜻이에요? 내일 모래 알겠지? 그럼 미래 표현이네 and it's coming and it's all 올 예정이다 오는 중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하셔야 되는 거야 얘는 미래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중이죠 됐지? 오케이 잘 들어 예습하지마 복습만 해 예습하지 말고 복습만 해 알겠지? 예습하지 말고 복습만 해 그리고 지금 이거 영어 개념 빨리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 수업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죠? 지금 못 잡으면 앞으로 못 잡아 계속 어려울 거야 내가 말했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제 동기부여 이런 건 별로 안 할 것 같고 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 대신에 이제 모르겠어서 질문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열심히 도와드릴 건데 어...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즘 초딩들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 근데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잘 모른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놓으셔야지 아니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스트레스만 받다가 끝날 거야 알겠죠? 지금 이제 제가 하도 지각 가지고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 약속 기초 지켜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수업 시간에 소음 좀 내지 마 알겠어? 수업 시간에 막 소음 좀 내지 마 펜 보고 막 이제 집중도 못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하다 보면 나도 다 보이더라고 나도 이제 수업을 듣는 입장이었을 때 몰랐는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칠판 보고 있어도 집중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중간중간에 멍때냈는데 그거 집중력 엄청 부족한 거야 알겠지? 두 시간도 집중 못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됐어? 그래서 집중력도 조금 이제 성의 있게 해주시고 복습만 잘하면 돼 지금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예습하라고 하지 않아요? 복습만 잘하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이러고 있으면은 뭐 누가 강제로 앉혀놨어?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학원 다니라고 다니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 알겠지? 그렇게 막 너무 기죽고 막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힘들어도 힘냅시다 알겠죠? 영어라는 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복습만 잘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그게 복습을 잘 한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꼭 질문하시고요 됐지? 보강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